네 예전엔 출근해서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또 착실하게 알뜰살뜰 살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러지? 라는 게 맞습니다. 경제가 글로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한국 경제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힘들다 힘들다 하실 때 119처럼 나타나서 도와주는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김대호 세안대택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얼른 오십시오라고 제가 했습니다. 많이 급한가 봐요 지금. 저희가 오늘 사실은 앞에 보건복지부랑 자살 예방정책 얘기를 좀 길게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109라는 전화가 생기는데 119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 사람 위험한데 싶으면 109 전화해서 도움 주시고 좀 그렇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경제는 두 분이 CPR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한 분들입니다. 109는 본인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화 안 하더라도 109에 전화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 주던 거 외우기 쉬우니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면 전화하면 대리 상담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퀴즈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우리 가족이 앓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앓고 있어요. 저도 힘들어. 이런 분들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다 한편 경제 때문인데요. 두 분의 경제 119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이건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FOMC가 미국의 금리 돈의 가치 통화량을 조절하는 미국의 핵심 기구인데 구인 이직 보고서 보고도 이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요즘 금리 낮출 만큼 좋아지고 있다. 즉 좀 긴축 종료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나빠져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인데 물가를 진짜 잡으려면 근로자들의 임금도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 사정이 계속 좋으면 연준 FOMC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고용 사정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 배드 뉴스. 배드 뉴스니까 그것이 정권 시장의 굿 뉴스고 또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굿 뉴스다. 요즘도 뉴욕 정치의 아주 슬로간처럼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고용 사정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공포가 있었더랬는데 이 졸트보고스라는 jolts라는 미국 노동부가 조사하는 구인 공고 또는 자발적 퇴직 숫자를 보니까 구인 공고가 좀 줄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상보다도.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좀 중요한 대목을 한 말씀 드리면요. 생각만큼 많이 안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800만 건인데 보통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약 한 550만 건 정도 올 평균이었거든요. 그럼 여전히 높아요. 지금 사람을 구하겠다는 게. 지난달보다는 좀 줄었고 또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줄었지만 이 예상이라는 게 누구의 예상이냐. 시장은 예상하지 않아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을 한 건데 그게 뉴욕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요즘 뉴욕 정치 사람들이 좀 너무 낙관적인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좋게 생각하려는. 그동안 너무 어려웠으니까 좋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고용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 정도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바로 착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에 또 김칫국을 마신다.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싶어요. 김칫국은 원래 옆집에서 떡을 주면 그 떡이 맥히지지 않을 테니까 김칫국을 먹는 우리 선조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계속 김칫국을 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신뢰를 하게 됩니다. 속이 정말 상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크게 신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우려도 있다 해서 블랙락 같은 미국의 최대 사모펀드는 좀 금리 인하 기대가 성급하다. 금리 인하보다도 먼저 주식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것은 맞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떡 줄 사람이 제론 파월 아닙니까? 제론 파월하고 최근에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만나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금칫국 많이 마시면 물론 물가도 내려가고 있고 또 고용도 서서히 악화되고 있으니까. 3월부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The news is a good news이긴 한데 금리 인상을 동결하는 것하고 금리 인하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맞습니다. 2006년도에 그때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가 그때 5.25까지 올렸었는데요. 그 올린 금리가 언제부터 인하가 됐느냐. 2006년에서 약 1년 3개월으로 2008년 10월에나 가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다고요. 물론 그때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거시경제 조건이 달라지면 더 빨리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빨리 금리 인상에 펌프질을 하는 것은 금리 인하 마치 내일 모레 금리 인하 할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호 교수님과 차영준 선생님 특징이 어떤 하나의 이슈가 딱 떨어지면 그 이슈에 대해서 막 불붙는 게 아니라 숲도 보여주시고 숲 옆에 있는 강도 보여주시고 물을 어디서 길어다 끌 건지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급하게 성급하게 올라가는 깃발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고요. 2년 7개월 만에 최저고 10월 기준으로는 61만 7000원 건 감소했고 주로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막 늘어났던 보건의료 분야가 한 23만 6천 감소가 된 이 지표를 보고 고용 줄었네. 이제 이자 내리려나 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3월까지 지금 당겨졌고요. 그 속도가 가팔라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얘기가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건 소장님이 좀 분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전에 월가에서 어떤 과거의 행태를 보게 된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 월가 작년부터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강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은 것만 봐왔다라는 거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을 것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라겠지만 금리는 계속해서 올려왔었다라는 거죠. 이제 월가의 시선과 연준의 시선이 맞아드려졌는데 월가는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로 바뀐 겁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bad is good news가 아니라 bad news is good news이기를 바란다라는 걸로 저는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좋게 해석하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금리와 주식시장은 여계관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하게 된다라면 금리와 주식시장은 동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적당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것이 결국 경기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막대한 유동성이라든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 유동성 때문에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된 거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뉴스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인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낸다라면 이거는 오히려 조금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이긴 해요. 보건분야 금융 분야이긴 한데 그건 이제 막대하게 늘렸던 부분들인데 기업이 사람을 안 뽑겠다는데 이게 긍정적인 뉴스인가요? 앤뉴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쁜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하니까 좋은 거다라고 해석한다라면 연결고리가 약하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구인보고서가 나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되지만 그거 입고로 우리가 모든 것이 좋다라고 본다라면 너무 확대해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팩트체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나올 때까지는 너무 서로 예단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오판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월가 얘기만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못 읽어왔듯이 저희 이제 생생플러스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강조 들여왔었던 부분들인데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중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귓발이 올라갈 듯 올라갈 듯 하는데 훅 출발하면 실격패 당해버렸죠. 잘 보시고 확실하게 모두가 출발하는 상황인지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몇 개의 지표가 나올 때마다 특히 제가 반성해야 되는데 언론이라든지 국민들께 어떤 경제 상황을 설명해 주신 분들은 제목부터가 일단 벌써 정상에 와 있어요. 이제 금리 꺾였다. 한숨 쉬겠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라든지 이제 월급 안 올려줄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 저도 설명할 때는 단편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걸 대체 국민들은 왜 이렇게 그럼 이자가 내려오기를 그러니까 금리에 힘들어하시니까 금리가 내려오길 바라는데 사실 그 배경으로 잡히는 것들은 지금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요? 이를테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좀 침체라든지 일자리 줄어들거나 폐업들이 늘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않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주식거나 채권 관련해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동안에 금리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지금 5.5%라는 기준금리 이것은 살인적인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요인이 이제 기업이 고용이 안 되면 총부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요. 제닛 옐런이라는 재무장관 전 지금 fmc 의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들은 지금 선거의 칼렌더를 보고 있어요. 정치적인 배경이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경제가 정치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물가도 좀 떨어지고 금리가 좀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금리를 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왕창 올려서 경기를 침체시켜버리면 물가는 떨어져요. 저는 미국 연준이 과거 같으면 좀 더 과격하게 금리를 올렸더라면 물가를 조기에서 잡았을 것이다. 약 쓸 때 제대로 확 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잡은 게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둘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살리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조금씩 자금 부담도 줄어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 타이밍을 자꾸 내일 모레 금리 인하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판을 주면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좀 진상을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알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옐런과 파월과 모닝커피를 마시고 와서 얘기해 주시는 듯한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이 몇백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 건 내가 근로소득으로는 벌어서 뭐랄까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남들처럼 잘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유독 이런 금융뉴스에 굉장히 곤두서거든요. 아마 언론들도 그걸 알고 입었을 텐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편만 보도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정치적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보다 냉천한 판단들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지금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자체는 좋은 뉴스입니다. 금리가 이제 내려오는 거고 정치 일정도 내년도에 이제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제 한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기에는 미국도 여당이 이겼고 금리가 올라갈 당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지율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미국 여당도 이 부분을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죠. 바이든이 아주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이 좀 안 좋은 상태라면 과거 사례를 본다라면 금리를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라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금리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eps 즉 기업의 이익과 연관성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돈이 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업의 주가는 eps 주당 순이익에 관련되어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성장주에 관심이 많거든요. 성장주는 eps에 대한 개념보다는 금리에 자주 되는 것이 더 커요. 환경에 더 영향을 하는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크지만 그렇지만 주식은 두 단계로 오른다라는 걸로 제가 짧게 끊임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기대감으로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장주들 같은 경우 2020년과 2021년에는 이미 기대감으로 한 차례 올랐고 지금은 실적으로 올라가야 될 시기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성장주 세터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안 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가 올라간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성장주라는 개념이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개념이고요. 지금의 미국의 성장주들은 기술주의이기 때문에 금리와의 선관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미 기대라는 부분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내년에는 이 금리에 따라서 주식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 점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덩달아 가체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정치적인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재미있게 쏙 지나가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도 공화당 사람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헤일리랑 붙든 트럼프랑 붙든 바이든은 진다. 지금 조사 결과 그래요 교수님.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한테 친 것은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의 무명의 후보에 가까웠던 니키 헤일리. 니키 헤일리라는 이 전 유엔 대사하고 붙어도 지금 바이든이 친다는 것이거든요. 이 대목은 만약에 바이든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바이든이 만약에 집권에 실패하면 미국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IRA라는 인플렛 감축법을 빨리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IRA의 인플렛 감축법에 의존을 하고 하는 기업도 많고 투자자도 많은데 이렇게 우리는 프렘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인기가 오죽하면 헤일리한테도 뒤지느냐 이런데 이게 지금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율은 트럼프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헤일리가 중도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아요. 좀 덜 강경 우파고 좀 중도에 가까운 우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이가 젊어요. 지금 연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바이든하고 지금 트럼프 거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걱정도 있고 51세인 니키 헤일리가 좋지 않냐. 그리고 니키 헤일리는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최근에 사위를 흑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거기다가 미국에서의 다인종국과 원래 그게 민주당 표였는데 이것을 헤일리가 가져오게 되면 트럼프가 아니어도 바이든을 꺾을 수가 있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도 현재 지지율은 높지만 트럼프의 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헤일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판도가 아주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공화당 경선 첫 경선도 지금 한 달 남지 남아있는데요. 디센티스 프롤리다 주지사죠.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 지금 2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위고.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있다 해서 여당 야당 미국 정치적 성패가 달랐는데 저는 지금 교수님 설명과 기사들을 보면 이번에는 정말로 4년 단임들이 계속 이어지는 현상처럼 바뀌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여파도 바이든 오믹스가 이른바 보조금 확대하고 통상 질서 옹호하고 법인세율 인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지 않나요. 이건 공화당의 정책을 헤일리가 나온 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플랜 b라는 것을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 지금 당장 아직은 시간이 있고 물론 공화당의 경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보고 민주당도 상대방 주자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정책 대결이 들어가고 선거운동에 나가면 또 자기들도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바이든 오믹스에 기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더 많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증시의 격언처럼 어떻게 보면 금언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정책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결국 미국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반대급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사 보시면서 특히 당국에서는 또 경제 주체들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얘깁니다. 시간이 짧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물가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야기가 됐습니다. 완화 정책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중국은 물가 하락이다. 저는 사실 자세한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다들 고물가 때문에 고생하는데 왜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물가 하락. 정물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완전히 동떨어졌었죠.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은 돈을 마구 풀어서 끄저가는 경기를 관심이 살린 동아팽창적 코로나 대책을 썼다면 중국은 돈 풀지도 않았고요. 문에 집에 문에 못을 쳐서 나오지 마 움직이지 마 샷다운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샷다운을 시키니까 푼 돈도 없어요. 푼 돈도 없고 사람들이 그 샷다운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한두 달 정도 샷다운 하면 이게 팬텀 효과라 해서 끝나고 나는 더 올라가는 건데 한 3년을 집에서 나오지 마 해버리면 그냥 이제는 사업하는 방법을 길거리 돌아다니는 방법. 원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의욕을 거기다가 최근에 또 지금 폐렴이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마이코플라스마랑요. 폭포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사업했다가 또 망하면 어떻게 그냥 조용히 있자.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아무도란 말은 좀 과장된 겁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좀 표현하자면 사회 정치적인 침체 이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회 총체적 침체죠. 부동산도 한몫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부동산 피구 의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들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하나의 재테크처럼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그들은 한 채를 보유한 게 아니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도 중산층 이상에서는 하나의 도시권에서는 1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우리 마치 80년대 후반에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오롯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주 소비층이 소비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중국의 표현하자면 정말 총체적 침체도 결국 한국 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고 한동안 무역 수지가 적자까지 났던 것은 중국 쪽에 수출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중국이 안 되니까 우리도 수출이 안 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중국이 구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서로 경기가 회복돼도 한국의 중국 수출 한꺼번에 종전차는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현대차 불과 5, 6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택시에 가장 많은 주종이 현대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삼성 갤럭시폰을 썼습니다. 요즘 삼성 갤럭시폰 점유율이 1%도 안 돼요. 현대차 사는 사람들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버린 거예요. 중국이 그렇다. 한국을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파트너 한국 제품이 필요한 시대보다는 오히려 경쟁자로 많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중국과 일부러 단결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중국도 중요하죠. 변환이 필요하네요. 그러나 중국이 돌아오면 한국이 이제 다시 클 거야. 이 생각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대체제를 뚫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홍콩 다녀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후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야경 볼 수 있는 데서 삼성과 LG 간판이 수십 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네. 다가올 겨울 사실 이미 겨울이 와 있습니다만 잘 버텨야 되고요. 봄은 새롭게 변화해서 맞이하지는 안 된다라는 두 분의 말씀. 많은 분들이 좀 특히 정부 당국자분들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